안녕? 나는 보는게 좋은데 하하하하 타보자 불 찍힌다 어? 불 찍힌다 여쭈서 보름이 좋은데? 여쭈서 불 찍혀 왜이렇게 겁쟁이야 와 뜨거워 큰일 났다 비쌀다 비쌀다 처절차 할 때 얘기하면 탈 수 있는 건가? 그럴 것 같다 저쪽에서도 쏜다 불 쏜다 불에 한 번씩 한 번씩 계속 쏴줘는데 그래 올라가니까 뜨거운 바람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니까 와